계속. 어.. 이거 짧아야지. 이거 한 달 넘는 게 낫지 않아? 미션 현상이 넘는 게 너무 좋은데. 민간 에르메스다! 왜 저래? 윤소르륵. 오늘을 위해서 식단, 이런 걸 준비했나요? 제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Of course! 오늘 의상은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? 아니 그건 아니고 한 세월 중에 한 걸 그냥 이걸 입고 나왔는데 다들 입어보래. 에르메스를 착 이렇게 소화하는 그런 기분은 어때요? 궁금해서요. 에르메스 뿐만이겠어요? 역시 역시. Q. 텍 워크. 텍 워크? 파워 업힐. 우리끼리만 계속 예쁘다 예쁘다 예쁜 거 아니야? 다 가지고 다먹는 거 아니야? 너무 고급이 불편하네? 야 그때 진짜 예뻐, 댓글나 봐. 어우, 야. 그래? 콜라네. 야, 야. 야, 야, 야. 맛있어. 완전 연이 있네요. 엄청 추워. 아니, 얼굴과 같이 벌렛이. 슈퍼 차이저 언니. 차기 언니도? 이거 좀 더 있어. 네. 잘해. 여러분, 이 차체가, 이 차체가. 오. 언니. 지금. 와우. 와우. 아, 빨리 진짜. 너무 길렀어. 너무 길렀어. 너무 길렀어. 와서 이 차체가 너무 길렀어. 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